10월 8일 10월 8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이를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허목 재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 재물은 드린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남은 것을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힌 죄로 내 백성 중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삭은 그날로 집을 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또 너희는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관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며 풀어라.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고 한 밭에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류가 다른 실로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아라. 처녀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은 했으나 아직 몸값이 지불되지도 않았고 해방되지도 않았을 때 주인이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너희는 그 두 사람에게 벌은 주어도 죽이지는 말아라. 이것은 그 여종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자기 허물을 속하는 속권재물로 수양 한 마리를 성막 입구로 끌어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하며 제사장은 그 수양으로 그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 과일 나무를 심거든 첫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라.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일을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좋다. 너희가 이대로 하면 너희 과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왜 하필 내가 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아니 왜 하필 그것도 내가 여러분은 어떨 때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왠지 이 질문의 뉘앙스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않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사실 좋을 때는 잘 하지 않는 멘트 같습니다. 뭔가 좀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남보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본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하필 내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법을 지키고 계십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법이나 규칙 같은 것에 묶여 있지 않고 무법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게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억지로라도 지켜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반해 나는 뭐 그런 속박이 싫어 규칙 따위는 날 가둬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들어서 도로에 속도 제한 카메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냥 속도 제한이 아니라 30km 제한 속도 카메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앞에도 30km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는데 교회 앞에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시원스럽게 잘 달리던 차를 정말 억지로 붙들어 매야 겨우 30km 속도 제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달릴 거면 왜 차를 탈까 하는 그 정도의 속도로 가야 찍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신속하게 가야 하거나 빠르게 목적지를 이동해야 할 때 이 카메라를 만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그것도 여기에 내가 다니는 이 길에 이 카메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나라가 정한 법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었다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규칙을 적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 법 없이도 잘 사실 분들입니다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않았는지 그 최소한의 법이라는 게 두꺼운 책 수십 권에 기록해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아 법이란 게 법도 법 나름이구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법은 공평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 하필 내가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살짝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법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두는 족쇄로 변해버렸습니다. 남과 잘 살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지만 이것이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균형을 잃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냥 나만을 가둬두는 30킬로짜리 속도 제한 카메라 같은 것이 됐습니다.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릴 때도 지키고 있을 때도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지만 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게 되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천천히 달리는 내 차로 인해서 나는 비록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갓길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이 엄마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규칙을 지켜서 제한인원만이 모여 조용히 나누는 식사 자리를 통해서 가게와 상점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건강한 승부는 보는 사람들에게 규칙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하필 내가 라는 이 불평의 질문도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래 꼭 나부터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하필 내가 와 그래 꼭 나부터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바라보면 와닿는 감정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제 막 노예 신분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 솔직히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추수할 때도 남을 위해 곡식을 좀 남겨놔야 되고 포도를 딸 때도 땅에 떨어진 나달은 긁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일꾼의 품삭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인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하고 등등등등등 내 기준에서 바라보면 왜 하필 나만 지켜야 하냐는 불만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남보다 인색해도 되지 않나 나만 나만 좀 더 편하고 안락하면 안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칙들은 팍팍하고 고단한 내 삶에만 적용하면 못 지킵니다. 지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수백만의 백성들 하나하나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내가 속한 지파를 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서로서로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규례들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지만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이 광야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뒤에 이어질 그 수많은 법과 규칙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죄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셨는데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치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과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왜 하필 내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입어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밟고 일어서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하나씩 이야기하실 때마다 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멘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하다 라는 멘트가 왠지 무섭게 들리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법과 규칙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팍팍하게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음성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음성이 따뜻하고 반갑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 왜 하필 내가가 아니라 그래 꼭 나부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은 즉 허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허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의 삶으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법과 규칙을 기쁨으로 지키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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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